승희가 잘 들었습니다 싱싱 아빠가 갈순이 보냈어? 나와? 갈순이 보냈어? 몰래 보냈다고 나와 평소에 꼼짝도 못하면서도 아우 이거 한 알만도 하지 화장실만 들어가면 그리라 니가 아빠가 막고 있었겠어 전하고 있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남자들을 보면서 이런 경우는 이번에는 흔히 막혀지 않니? 응? 응? 안 추워? 안 추워? 왜 자꾸 밖에서 자? 응? 안 추워? 맛있게 가자! 으아 finalmente 이게 너 안에서 뭐해? 으뜸이 큰길이면 안 돼! 야! 야! 아홍이는 또 왜 거기 올라가 있어? 아홍이 이들은 왜 또 이렇게 갖춘이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